오늘 저는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 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가속 담대한 전환 이 용어는 그 유엔에서 그 기후위기 그 다음 이 지속가능성 이러한 보고서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경제가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반면에 또한 거대한 가속으로 이 지구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기후위기 인데요 여기 그 줄무늬에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이 디자인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이 관측된 이 기원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로 줄 한 줄 한 줄이 지구 평균 기온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 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850년 이후 최근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붉은 빛깔이 앞으로도 계속 점점점 빨개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이제 문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위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세상 여기를 그냥 보완하거나 뭐 좀 수정하거나 이 정도 갖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담대한 전환을 할 때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어떤 기후 조건에서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지구상에 한 20만 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피엔스가 하나 더 붙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건 정신적으로까지 우리와 동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동굴에다가 멋진 짐승을 그리고 그 짐승을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알았고 동물의 뼈를 갈아 갖고 바늘을 발명해서 옷을 꿰매 입을 정도예요 이 정도면 우리의 뇌하고는 거의 동일한 존재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류 대부분은 오랜 시간을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현재에서 지난 10만 년 전까지 북방구를 대표하는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 1만 년 전 이전을 갖다가 우리가 빙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웠어요 추웠을 뿐만 아니라 저기서 보게 되면 기온의 변동이 포위크죠 다시 말해서 기후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극단적인 날씨가 오늘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 하면 이제 태풍일 텐데 태풍이 하나 정도 우리 평양 지도를 쓸고 지나가면 뭐 벼새우기를 해서 한 해 추수 겨우 가능합니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10개가 들어온다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농업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만 년 이전에는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이 빙기 때 여기 뭐 빙하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여기 생태계 다 있었고 사람 다 살았어요 이분들이 왜 농업을 못했냐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10배나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만 년 전부터는 이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지구가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부터는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가 됐어요 기온이 상승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정화가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 농업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업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강하구에는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농업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에 우리의 문명이 탄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을 해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거대한 가속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경제 이 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했죠 이 그림은 1900년도에서 이제 최근까지 해서 생물의 총양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식물 동물 뭐 곰팡이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의 무게를 의미를 하는데 실제로다가 나무의 무게가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를 합니다 1900년도에서 최근까지 해서 이 생물의 총양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은 콘크리트, 자갈, 골제, 벽돌, 아스팔트, 금속,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1900년도에는 생물 총양 크기의 3% 크기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에는 생물 총양 크기의 절반 정도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었어요 자 그런데 단 20년 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 2배가 돼갖고 지금 현재는 생물의 총양과 인간이 만든 물질이 거의 같아졌고 오히려 인간이 만든 물질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3%예요 3%씩 매년 성장을 하게 되면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자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이거를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지구부로부터 뺏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 둬야지 경제 규모라는 게 그렇게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생물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 안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요 한 마리가 두 마리로 증식을 합니다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것을 바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거대한 가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절반을 한 번 딱 채우고 나면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그 배양 접시를 이 미생물이 꽉 채우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쫙 빨아먹고 멸조를 해버리게 돼요 지금 현재 이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도 커져버렸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인간이 만드는 무한한 세상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 이 지구의 물질력 유한성을 넘어가게 되면 지구가 이제 움직이게 돼요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구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기후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화석열 열태고 온실가스를 증가시켜서 인간이 변화시키는 기후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연도 기후를 변화시키고 인간도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에서 지난 42만 년 동안에 그동안에 이 기온의 변동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10만 년이라는 주기로다가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이제 빈기를 갔다, 간빈기를 갔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떨어지고 떨어지게 될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증가를 하면 기온도 상승하고 그래서 이 지구 평균 기온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항상 함께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현재에서 지난 마지막 빙기 때 그때 가장 추웠을 때 다시 말해서 빙하가 가장 확장이 되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이에요 그 2만 년 전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0.02% 그러니까 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두 개가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자 이제 자연적으로 2만 년 전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빈기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했어요 만 년에 걸쳐서 0.01%가 늘어나서 0.03%가 됐습니다 저게 이제 만 년 전에 0.03%가 됐고 저것이 바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이제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이제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단 우리는 100년 만에 지금 0.01%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만 년 동안의 0.01%의 증가는 자연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거보다도 100배나 빠르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 기원의 변동을 과학자들이 이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천 년의 1도가 상승이 되는 것이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그 기원 변화예요 상승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100년 만에 1도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속도보다도 10배나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배나 빠르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변화의 크기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도 변화는 일으켰으니까 다만 이 변화의 속도는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10배, 100배나 빠른 속도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1만 년 이전에 그 빙기 때 바로 기원의 변화의 폭이 크게 되니까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이 돼서 농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 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극단적인 날씨가 어느 정도 지금 증가를 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그 맨엔 재보험회사가 전 세계적인 날씨 재난에 의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에 이제 자료 있는데 198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날씨에 의한 재난이 250개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는 800개를 돌파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의 3배 이상으로다가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증가를 했다 바로 이것이 이제 10배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농업이 붕괴까지 갈 수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이러한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먹을 거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끝장이 나는 겁니다 바로 단 1도의 변화만 갖고서도 지금 극단적인 날씨는 3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를 대응을 하지 않으면 증폭적으로 이게 증가가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의 문명의 위기까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온이 상승된다 그만큼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이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거는 저 태양에너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지구의 온기를 보존하고 저 햇빛을 갖고서 광합성을 해갖고 이 모든 생태계와 지금 살고 있는 이 80억 명이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은 단파장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파장으로 햇빛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장파장을 통해서 햇빛으로 들어온 에너지만큼이 그대로 우주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태운 화석연료로 인해서 나오게 된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야 되는 이 열을 못나가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쌓여있냐 우리가 이제 1990년대부터 따져보게 되면 지난 한 40년 동안에 전체 온실가스의 4분의 3 정도를 배출을 했는데 지난 1998년 이후부터 계산을 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30억 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이 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지구에 그대로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해요 그래서 자원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지금 빼다 쓰고 있고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구는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것이지 한쪽은 계속 고갈을 시키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이러한 불균형한 상태를 절대 이 자연 법칙이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건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지구 위기, 기후 위기로다가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러한 삶, 이러한 세상은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구의 위기, 기후의 위기가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자원은 바로 순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서로 돌보고 베풀고 아끼고 나누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경제가 목표였던 세상에서 경제가 수단이 돼버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 때만이 바로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왜 이러야 되냐? 지구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사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회가 없다? 그럼 경제, 성장이고 시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근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정말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많은 기후문제들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적 대응방법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용품을 안 써야 된다라든가 LED 전구로 바꾼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다가 물론 그거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자그만한 실천들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을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의도함이 없이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 그 자체에서 그냥 일어나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만들어왔고 살아왔던 이 방식을 우리가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다시 성찰을 해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꿈을 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개인적인 이러한 문제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게 구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기후 위기를 갖다 대응할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갖고 좀 더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정치적 변혁까지 갔었을 때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면서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첫 번째 그러한 줄무늬의 그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쭉 상승해 온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100년까지를 가는데 이게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년까지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저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바로 1.5도를 막는 경우 맨 아래에서 이제 두 번째가 2도 이내로 막는 경우이고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을 해갖고 바로 이제 우리가 문명의 붕괴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결정이 된다 오직 지속 가능성은 저 그림에서 맨 아래 1.5도 2도 이내로 막는 경우에만 바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배출량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금세기 중반이면 우리는 이제 파국적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세대가 이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보다 나은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가운데에서만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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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